전라남도가 농촌,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받습니다. 신청 대상은 도로와 택지 등 개발 후에 남은 3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이용 규제가 완화돼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은 76만 9천 헥타르로 이 가운데 전남은 21.7%인 16만 7천 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